한글자막 by 한효정 초보 투자자들의 멘토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 어떤 기업이 돈을 잘 벌고 있는지 확인하는 법부터 증권사 리포트,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수익을 내는 법까지 염블리 염승원 부장과 함께 한 발자국씩 나아가면서 평생 투자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삼프로TV가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과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하겠습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서 강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밥알 찹쌀떡만큼 든든한 우리 KB진권의 김일혁 팀장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자 우리 팀장님과 함께 이번 한 주 우리가 잘 살펴봐야 될 여러 지수들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부터 좀 보면 좋겠습니까? 최근에 주식시장 투자자들이 갑자기 채권 투자자가 된 것처럼 금리에 다들 굉장히 예민하신 사항인데 저희는 금리에 대한 주식시장의 민감도가 조금 낮아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부터는 금리도 여전히 중요하지만 앞으로도 또 중요하겠지만 다른 쪽을 좀 더 봐야 하지 않을까 일단 제가 그림을 오늘도 몇 가지 준비해왔는데요. 그림 1번을 보시면 금리가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미국 10년 채 네. 미국 국채의 10년 물 금리가 사람들이 가장 많이 보는 금리이기 때문에 제가 이걸 주로 그려드리는데요. 보시면 제가 점점점 해가지고 수평선 두 개를 그려드렸는데 최근에 그러니까 지난주 금요일 종가로 해서 제가 노란색으로 이렇게 점점점 해드린 거는 팬데믹 직전에 급락하기 전 고기 저점 또는 고점 그 부근까지 일단 이미 올라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위에 또 점점점 그게 있죠. 그거는 이제 팬데믹 직전에 고점이라서 여기까지 한 번 더 올라갈 수 있다라는 현재 시장의 기대가 있는 상황이고요. 이거는 이제 차티스트들 주로 이제 차트를 보고 분석하시는 분들이 위가 다 열려 있네라고 하실 때 이런 걸 보고 이제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금리는 더 올라갈 수 있을까? 저희는 이제 금리는 더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기가 계속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인플레이션 기대도 당연히 또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라서 저희는 금리는 좀 더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중요한 거는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장을 금리를 좀 불필요하게 끌어올렸던 요인들이 잠잠해지면서 저희는 금리 급등세는 일단은 일단락 된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몇 가지 또 차트 보여드릴게요. 그림 2번을 보시면 1번에 저기 보시면은 오른쪽 위에 동그라미 쳐져 있는 부분 있죠. 저기가 금리가 하루 사이에 엄청 올랐다가 그 다음날 살짝 빠졌던 그날입니다. 왜 그날 올랐었는지 저희가 그림 2번을 통해서 보시면 왼쪽 차트가 미국 국채 7연물의 응찰률인데요. 이거는 이제 국채를 사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고 사겠다는 게 예를 들어서 200만 달러인데 실제로 미국 국채를 발행한 거는 100만 달러다. 그러면 응찰률이 2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2월 25일 날 아까 제가 동그라미 쳤던 부분이 죄송합니다. 2월 25일인데 그때 금리가 이렇게 오르고 있는 구간이었어요. 그런데 미국 국채 7연물 죄송합니다. 월요일 아침이 목 상태가 제일 안 좋아. 그런 것 같네요. 왜냐하면 원래 저도 그렇지만 증권 회사 직원들은 말을 많이 하잖아. 토요일, 일요일에 말을 좀 덜 하거든. 목이 안 튀죠. 그런 거죠? 아마도. 그리고 또 미세먼지가 워낙 심해. 맞아, 맞아. 죄송합니다. 괜찮아요. 미국 국채 그날 7연물 입찰이 있었어요. 그런데 7연물의 응찰률이 2.04배. 제가 데이터 가지고 있는 걸로는 가장 낮았습니다. 그러니까 금리는 이렇게 오르고 있는데 실제로 사람들이 7연물을 사려고 하는 수요가 생각보다 세지 않다는 걸 보여준 거죠. 안 좋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금리가 더 오르나 보다라고 사람들은 생각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아까 그림 1번에 보신 그 동그라미 친 부분에서처럼 하루 사이에 금리가 엄청나게 올랐고 저날 미국 주식시장도 상당히 많이 안 좋았습니다. 그러면서 수요 불안감이 그때 형성이 좀 됐고 금리 상승세가 촉발됐던 7연물 응찰, 입찰 이게 부진했었는데 지난주였죠. 3월 9일 날 3연물 입찰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오른쪽 차트인데 이거 응찰률은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러면서 아, 이 정도면 됐다. 이 정도 금리가 올라오면 더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지금 내가 국채를 받으면 큰 무리는 없겠다. 더 올라가서 깨지진 않을 것 같고 이 정도면 이제 괜찮을 것 같다라는 사람들의 생각을 낳게 했습니다. 미국 국채 3연물뿐만 아니라 10연물 또 30연물도 입찰을 했는데요. 다 괜찮았어요, 응찰률이. 그런 걸 보면서 일단은 수요 불안감, 금리 상승세는 이제 이 정도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들을 좀 낳게 됐습니다. 금요일 날 금리가 또 엄청 올랐잖아요. CPP 이상 올랐었는데. 그런데 너무 의외로 금융시장은 또 주식시장은 또 잠잠했습니다. 그러니까 금리 오르는 거에 대해서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한 달 전, 보름 전, 일주일 전보다는 좀 약해졌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거를 이제 저희가 말씀하신 거를 차트로 보면 그림 3번인데요. 금리가 이제 굉장히 간만에 10BP 이상, 그러니까 10BP라는 건 0.1%포인트. 엄청 오른 거예요. 네, 이상 상승했는데 10BP라고 하면 진짜 눈이 번쩍 들 정도로 큰 상승입니다. 이렇게 상승을 꽤 많이 했습니다. 이게 X축이 미국 국채 10연물 금리가 전일 대비 얼만큼 변했는지를 보여주는 거고요. 그래서 오른쪽으로 가면 갈수록 금리가 많이 튀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Y축은 S&P 500은 전일 대비해서 주가는 얼만큼 바뀌었나인 건데 보시면 제가 선 쫙 쫙 그어놓은 게 회기선인데 이게 금리가 오르면 오른쪽으로 가면 S&P 500은 하락. 그래서 아래쪽으로 가는, 우하향하는 직선이 그어지는 거죠. 회기선이. 그래서 보통은 금리가 이렇게 상승을 하면 주가는 빠지는 게 일반적인데 그러네요. 네, 잘 버텨줬습니다. 주식시장이 전반적으로 괜찮았고요. 그리고 다음 그림을 또 보시면 그림 4번인데 사실 S&P 500도 500이지만 금리에 굉장히 예민한 건 사실 나스닥이었잖아요. 최근에 성장주가 많이 있으니까 보신 것처럼 나스닥의 하락폭도 그렇게 크진 않았습니다. 최근 한 달 동안 제가 금리와 나스닥 움직임을 보여드리는 건데 점 이렇게 찍어서 보시면 나스닥은 약 한 지금처럼 금리가 10BP 이상 올랐으면 2% 정도는 하락을 했어야 되는 건데 전 같으면 네, 보통 추세대로라면 회기를 하는 것에 의하면 그 정도는 하락해야 되는데 잘 버텼습니다. 0.5%대의 하락으로 마감을 했는데 지난주 금요일날 또 의미 있는 거는 금리 급등기의 낙폭이 굉장히 컸던 게 반도체주하고 친환경주였잖아요. 그런데 개의 주가 하락폭도 1% 안팎에 그쳤습니다. 저는 이제 금리 상승에 시장이 좀 덜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유가 뭘까 이런 걸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는데요. 그림 5번의 첫 번째로는 저는 연준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달 전만 해도 금리가 떨어지고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 주식시장이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해서 불가 지난주까지만 해도 그런데 갑자기 이게 좀 완화된 이유가 있다는 거죠? 그게 뭡니까? 네, 그게 이게 이제 그림 5번이 지난주에 제가 보여드렸던 그림 그대로입니다. 잘생긴 파월 연준 의장 이분이 이제 이번 주 목요일 한국 시각으로 새벽에 FMC가 끝나죠. 3월 FMC가 미국 시각으로 화요일, 수요일을 하고요. 그러면 이제 한국 시각으로는 목요일 미국은 서머타임이 지난 일요일부터 시작됐습니다. 어제부터요. 그래서 이제 10시 반에 문 열고 5시에 문 닫는데 그래서 이제 FMC는 한국 시각으로 3시면 이제 끝나겠죠. 이게 이제 FMC를 앞두고 있는데 지난주인가요? 이게 연설하신 게 그 파월 연준 의장이 금리가 무질서하게 급등해서 금융 환경이 긴축된다면 걱정할 거다. 한마디로 정책 대응 가능하다라고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건데 FMC 전에 이렇게 금리가 혹시라도 확 올라버리게 되면 뭔가 대응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니까 금리가 위로 막 치솟기는 굉장히 쉽지 않은 구조라는 생각이고요. 당연히 뭐 FMC 이후에 금리가 급등하더라도 연준 인사들은 구두 발언들을 통해서 금리 상승세를 좀 제한하려고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이제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거고요. 두 번째 금리 상승을 저희가 좀 덜 걱정하는 이유는 금리가 위로 막 치솟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인데 이게 두 번째 이유예요. 해외 수요가 꽤 많은 것 같다. 해외에서 미국 국채를 살려는 네. 수요가 꽤 많아진 것 같고 이게 제가 유로존 투자자입니다. 저는 이제 유로화를 가지고 투자를 하는 사람이죠. 그러면 독일 국채에 투자하고 이탈리아 국채에 투자하는 거는 그냥 투자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다 유로화로 발행이 되니까요. 그런데 미국 국채에 투자할 때는 이게 달러로 발행이 되는 거니까 이게 환 위험이 있죠. 그래서 이제 환을 해지하고서 제가 다 환 해지하고서 미국 국채에 투자했을 때 수익률이 얼만큼이냐. 그게 이제 그림 6번입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 빨간색 선이 미국 국채 10년물 환 해지하고 유로조전 투자자들이 얻을 수 있는 수익률인데요. 잘 보시면 이탈리아 국채 10년물 수익률보다 지금은 약간 높습니다. 이게 뭘 의미하냐. 미국 국채는 S&P에서는 AA지만 다른 데서는 다 AAA 최고 등급을 받고 있는 진짜 가장 안전한 채권이잖아요. 미국 국채가. 이탈리아 채권은 지금 트리플 B입니다. 그러니까 얘가 지금 투기 등급 거의 직전에 와 있는 투자 등급으로는 제일 밑에 와 있는 그래서 트리플 B인 이탈리아 국채보다 미국 국채 금리가 높다는 게 이게 사실은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 미국 국채 10년물을 가로치고 환 해지를 여기다가 왜 넣죠? 이탈리아에다가 환 해지를 넣어야 되는 거예요? 아닙니다. 이거는 유로조전 투자자 입장에서. 그러니까 미국 국채 투자하지만 유로화로 치환했을 경우에 환 해지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유로를 운용하는 사람이니까 미국 국채를 하면 달러를 바꿨어야 되잖아요. 달러를 바꿨지만 그게 유로화로 환 해지를 한 경우에 그러니까 독일 국채나 이탈리아에 투자하는 거랑 똑같은 상황이라고 가정했을 때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탈리아하고 같다면 이건 해야 되는 거네. 사실 여기 그림을 잘 보시면 빨간색 선 미국 국채 환 해지한 미국 국채 10년물 수익률이 이탈리아 국채 수익률을 넘어서려고 할 때마다 이탈리아 국채 수익률이 캡을 딱딱 씌워줬어요. 이것보다 더 올라가는 거는 좀 아니다라는 시장의 생각이 있다는 거죠. 물론 이번에 당연히 위로 더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금융시장에 이번에는 다르다 이런 일들이 또 생기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그냥 상시적으로 생각을 해도 환 위험이 전혀 없는데 유로전 투자자들이 이탈리아 국채에 투자하는 거 이거는 트리플 B인데 미국 국채에 투자하면 트리플 A 굉장히 높은 신용등급, 가장 높은 신용등급인 국채에 투자하는데 그거보다 수익률이 더 높다? 그러면 그냥 잡아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인 거고요. 그만큼 해외 수요, 특별히 이 차트에서는 유로전 투자자들의 미국 국채 수요가 충분히 생길 수 있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수익률이 안전한데 높으니까 예를 들어서 주식에 투자하는데 앞으로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는데 예금에 투자해서 원금 다 보장했는데 연 10% 해준다고 하면 사람들은 10% 할 가능성이 높은 거잖아요. 거의 그런 거죠. 미국 국채 확실한데 이렇게 더 높은 수익을 준다? 그러면 충분히 해볼 만하다는 겁니다. 그림 7번에 보시면 일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이미 예전부터 일본 투자자들에게는 일본 국채에 투자하는 것보다 미국 국채 화내치에서 투자하는 것의 수익률이 더 높았어요. 이미. 그런데 이게 국채가 계속 금리가 올라가니까 좀 더 기다리자, 좀 더 기다려보자. 라고 하면서 기다렸는데 이렇게 유로전 투자자들 입장에서 이탈리아보다 미국 국채가 더 수익을 많이 줘? 그러면 해볼 만한데? 라고 해가지고 혹시 이렇게 유로전 투자자들이 미국 국채를 사는 수요가 슬슬 생기기 시작한다면 일본 투자자들도 야, 이 정도면 이제 난이 많이 왔다. 일본 국채 투자하느니 우리 미국 국채 사자. 라고 해서 충분히 들어갈 만한 한 상황이라는 겁니다. 저는 이런 요인들 때문에 FMC가 좀 지켜보고 있고 그다음에 해외 투자자들이 미국 국채를 사려고 하는 수요. 제가 이거 좀 헷갈리시지 보니까 한 번 더 설명드리면 미국 국채를 사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미국 국채 가격은 오르는 거고 금리는 내려가는 거겠죠. 그렇죠. 가격과 금리는 반대니까요, 채권은. 그래서 미국 국채가 더 위로 올라가지 않게 하는 요인들 제가 두 가지를 방금 말씀드린 겁니다. 대기 수요들이 많이 있다는 거군요. 네. 유럽이든 일본이든. 맞습니다. 매력적이다. 라고 해가지고 들어올 만한 해라지자들의 수요가 있다는 거고요. 금리가 더 위로 가기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다. 네. 조금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이고 이렇게 금리 상승세가 제한이 된다면 저는 이렇게 쉬어가는 구간에 성장주가 좀 튀어 올라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금리 상승세가 좀 제약이 되면 성장주 이제 슬슬 골라봐야 되고 성장주가 확 반등할 수 있다. 그런데 그때 이제 저한테 성장주 반등 이런 얘기를 갑자기 왜 하는지 정프로가 막 추구했죠. 하면서 이제 저희가 마무리됐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아 그랬군요. 그런데 진짜 시장은 이렇게 낙폭과 대만큼 참 무서운 것도 없는 것 같아요. 싸다는 인식이 사람들을 이렇게 되게 욕심을 불러일으키니까 이거 해볼만한데? 이 정도면 더 빠지지 않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좀 들게 하는 그런 성장주들 몇 개 있다 보니까 저는 이런 애들 반등 흐름이 좀 더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고 당연히 그러면 성장주, 빅텍, 빅텍 사야겠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성장주는 저는 성장주 중에서는 빅텍은 여전히 이렇게 썩 추천하지는 않는 상황입니다. 좀 더 오를 수 있겠지만요. 오로지 좀 이렇게 덜 생각하는 이유는 성장주가 시상 경주 반도체는 엄청 많이 빠지잖아요. 그런데 빅텍은 정작 많이 안 빠졌어요. 그러니까 반등해서 올라올 때 아무래도 반등 탄력도 좀 적겠죠. 그리고 지난주부터 규제가 강화된 건 사실 없습니다. 현재 대형기술기업에 대한 규제가 강화된 건 없는데 규제를 담당할 사람들 그 자리들이 슬슬 채워지고 있어요. 그런데 강한 사람들이 채워지죠. 굉장히 센 사람들이 지금 점점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대표적으로 한국으로 따지면 공정거래위원회 미국의 연방거래위원회 FTC의 위원으로 자리를 하실 지명받으신 분 중에 한 분이 리나 칸이라고 하는 컬럼비아대 교수이신데 이분이 아마존이나 이런 대형기술기업에 상당히 비판적인 분입니다. 그리고 또 굉장히 비판적인 컬럼비아대 로스쿨 교수님이 이번에 백악관의 경제위원회 우리가 NEC라고 하죠. 전미경제위원회라고 언론에 주로 나오는데 백악관 경제위원회의 기술 경쟁 관련된 부문의 특별보좌관으로 이번에 임명이 됐습니다. 그렇게 주요 포스트들이 다들 무서운 사람들 대형기술기업 입장에서는 저승사자들이 계속 채워지고 있어서 저는 얘네들이 잠깐 먹는 걸로는 탄력이 다른 애들에 비해서 좀 약할 것 같고 그럼 길게 보고 가야 되는데 길게 보면 규제 위험이 아직은 좀 있는 것 같고 라고 해서 저는 빅텍보다는 여전히 반도체나 친환경처럼 좀 많이 빠진 애들 반등세가 세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는 제가 금리가 많이 안 오를 것 같아요. 이런 얘기였는데 그러면 이제 금리가 안 오를까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금리는 경제가 꽤 괜찮아서 제가 맨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슬금슬금 올라갈 거라고 생각은 해요. 그런데 이제 금리를 상승하는 요인들이 달라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걸 이제 지난주에는 제가 말씀으로만 드렸는데 차트로 다시 한번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리가 오르긴 오를 것 같은데 오르는 이유가 약간 바뀔 것 같다는 말씀이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주식시장에는 훨씬 우호적인 이유들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림 8번을 보시면 지금까지 금리를 꾸준하게 끌어올렸던 거는 빨간색 맨 위에는 기대인플레이션입니다. 그런데 네모 침 부분을 보시면 이게 2월 이후인데 최근이에요 한마디로 그런데 보시면 빨간색 선이 상승세가 그렇게 세진 않았고요. 진짜 금리를 끌어올렸던 거는 금리를 제가 이제 세 가지로 나눴죠. 단기 실제 금리 평균, 기대인플레이션, 기간 프리미엄 이렇게 나눴는데 이걸 다 더하면은 검은색 선 미국 책 10년물 금리가 되는 겁니다. 참고로 위에서 두 번째 거죠? 네. 위에서 두 번째 거. 그래서 금리가 최근에 이렇게 네모 침 부분에서 위에서 두 번째 검은 선이 상당히 빠르게 올라왔는데 금리 상승세를 주로 최근에 끌어올린 이유가 뭐냐 동력이 뭐냐 봤더니 맨 위에 기대인플레이션 빨간색 선은 아닌 것 같고요. 거기 밑에 밑에 주황색 굵은 선으로 제가 쓴 기간 프리미엄이 최근에 많이 금리를 끌어올렸습니다. 이거는 수급 아니면 정책, 대표적으로 통화 정책이죠. 이런 정책 불확실성을 반영하고 있는데 기간 프리미엄이라는 게? 네. 기간 프리미엄이라는 게 그게 뭐예요? 만기에 따라서 금리가 얼만큼 격차가 멀어지나요? 이거는 제가 이제 채권을 1년짜리를 투자하는 사람이 있고 10년짜리를 투자하는 사람이 있을 때 이거는 쉽게 되면 미국 정부에 1년 동안 돈을 빌려줄지 10년 동안 돈을 빌려줄지 결정을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그런데 1년 빌려주는 사람에 비해서 10년 빌려주는 사람은 1년 지나고 나서 그다음 9년 동안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 이렇게 길게 투자해 주는 거, 길게 돈을 빌려주는 것에 대한 대가를 요구합니다. 그 대가가 기간 프리미엄인 거고요. 그래서 수급, 수급이라는 거는 국채를 발행을 얼만큼 할지 아니면 아까 보셨던 외국인들이 얼만큼 이걸 살지 등등에 대한 불확실성 그다음에 통화정책 불확실성은 앞으로 기준금리를 얼만큼 올릴지 이런 것의 불확실성들을 이 기간 프리미엄에 다 반영을 한 겁니다. 그래서 길게 투자하는 것, 그래서 그 기간 동안 생길 수급과 정책의 불확실성을 보상해달라. 이자 더 달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자를 더 달라고 하는 거고요. 최근에 금리 인상은 그 이유가 좀 큰 것 같다는 말씀이신 거죠? 금리 상승은, 네. 맞습니다. 최근에 금리를 끌어올린 요인은 저는 그런 불확실성들이 많다고 생각하고요. 이거는 시장에 썩 좋은 요인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금리가 위에 있는 두 가지, 단기 실질금리 평균, 기대인플레이션 이런 것 때문에 올라간다면 명목 성장이 나오겠구나. 성장률이 좋으니까. 네. 실질 성장도 좋고 인플레이션도 오르고 그래서 한마디로 명목 성장에 대한 기대를 반영화해서 올라가는 거는 두 가지인데 기간 프리미엄에 올라가는 거는 성장하고는 좀 상관없는 요인인 거잖아요. 수급, 정책 이런 것 때문에 올라가는 거라서 사실 주식시장에는 썩 좋은 건 아닌 거죠. 그러니까 금리가 오르는 게 경제 성장을 반영해서 올라가는 거라면 좋은 일입니다. 그렇게 나쁜 건 아니죠. 제 뒷부분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하지만 그 외에 다른 요인들 때문에 금리가 올라가는 거는 주식시장에 썩 좋은 일은 아닌 거죠. 할인율만 높아지는 거니까. 그건 제가 뒷부분에,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림 9번을 보시면 이 기간 프리미엄의 상승세가 아까 보셨던 거는 쭉 올라가다가 약간 옆으로 기고 있었는데 전 얘가 이제는 조금 낮아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이 기간 프리미엄은 정책 불확실성, 수급 불확실성 이런 걸 반영하고 있다고 했는데 이번 주 목요일 새벽에 FMC가 끝나는데 지금 시장은 기준금리를 빡빡 엄청 빨리 올릴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특별히 내년 말에 한 번, 내후년에 두어 번 이렇게 올릴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죄송합니다. 두어 번, 그렇죠? 두어 번. 그래서 총 2023년까지 한 세, 네 번 올릴 거다 생각하고 있지만 연준이 현재 제시한, 작년 12월 말에 제시한 점도표. 이 점도표는 뭐냐면 연준이 자기들이 기준금리를 전망한 거예요. 기준금리가 어떻게 될 것 같다. 자기들이 결정하면서도 자기들이 전망을 한 번 해본 겁니다. 그래서 지역 총재가 12명이 있고 그 다음에 연준 이사 현재 5명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 총 점 17개가 지금 찍힌 거예요. 그래서 보통은 뭐라고 얘기하면 연준의 점도표를 기준으로 봤을 때 2023년까지 기준금리를 동결할 것 같다라는 이게 언론에 나오는 거는 중간값을 기준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17개의 점이니까 하나, 둘, 셋, 넷, 쭉 해가지고 아홉 번째 점, 네 거기가 이제 중간값이니까요. 제가 빨간색으로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빨간색 점으로 빨간색이 여전히 지금 현재 금리 수준이라는 거죠? 네, 그래서 중간값이. 네, 지금 중간값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 2023년까지는 기준금리가 동결될 것 같다. 현재 수준. 네, 계속 유지할 것 같다라는 게 작년 12월 달에 연준 위원들이 저희한테 준 전망입니다. 저는 이 전망이 조금 위로 올라가지 않을까 점도표 7개 중에 지금 위에 5개가 있고 밑에 12개 깔려 있으니까 이 점 4개만 위로 올라가도 이제 중간값은 올라가는 거거든요. 이번 주에 나오죠? 네, 이번 주 목요일날 나옵니다. FMC. 네, FMC가. 그래서 새벽 3시에 이 점들이 나올 텐데 그런데 나왔을 때 이게 좀 더 위로 올라갈 가능성이 있고 그러면 시장과 연준이 생각하는 기준금리의 전망의 차이 의견 차이, 입장 차이가 좀 좁혀질 것 같고 그런 불확실성들이 좀 낮아진다면 아까 보셨던 그 기간 프리미엄의 상승세는 확실히 좀 완화되지 않을까 그렇다면 저는 이제부터는 실질금리 진짜 경제 성장을 반영한 금리 상승이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그거는 금리 시장이 별로 부정적이지 않다. 그게 이제 다음 페이지 내용입니다. 여기 제가 지난번에 그려드렸던 거를 조금 다르게 표시를 한 건데요. 12개월 선행 PE, 이거는 우리가 흔히 밸류에이션 멀티풀 우리 PER라고, PER라고 많이 하는데 이거 이제 PE 레이셔를 보시면 얘는 할인율 빼기 성장률 분의 1에 비례를 합니다. 그래서 분모가 커지면 이 PE는 작아지겠죠? 네, 그래서 제가 밑에 문장을 썼는데 R이 G보다 빠르게 올라가면 이거 다르게 하면 금리가 성장에 대한 기대보다 빨리 올라가면 분모가 커지는 거니까 이 밸류에이션 멀티풀 좌변은 작아집니다. 그래서 주식시장에는 부정적이고요. 반대로 할인율이 성장률보다 느리게 상승한다면 주식시장은 긍정적인데 저는 지금까지 나왔던 현상은 수급과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G가 올라가는데 R은 더 올라가는 그래서 R이 G보다 더 빨리 올라가서 주식시장에 부정적이었던 현상은 금리가 성장률보다 더 빨리 올랐다는 얘기죠. 맞습니다. 성장에 대한 기대보다. 그게 지금까지 나왔던 현상이었던 것 같고요. 저는 반대로 이제부터는 기간 프리미엄이 약간 낮아진다면 금리가 오르더라도 성장에 대한 기대가 더 빨리 오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시장에는 긍정적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사실 제가 지난주에 나와서 마지막으로 드렸던 말씀인데 이걸 제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린 거고요. 그런데 이런 상태, 그러니까 김일혁 팀장님의 전망이 맞아도 맞아 돌아가더라도 지금까지 추세적으로 지금 금리 상승기에 나타나고 있는 주식시장 내부의 변화 그러니까 다우지수가 오르고 나스닥이 빠지는 그러니까 빅테크를 비롯한 기술주들이 상대적으로 안 좋고 경기 관련주 이런 쪽이 좋은 상황은 계속되는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단기적으로 성장주 플레이를 좀 해볼 수는 있겠지만 그 성장주가 막 올라가면서 경기 민감 업종 들고 계신 분들은 상대적으로 시장에 지는 거잖아요. 그 기간들을 좀 버틸 수 있다면 어쩌면 그냥 경기 민감주를 들고 계시는 게 차라리 만편할 수 있고 그다음에 경제활동 정상화 수혜주 제가 이렇게 한글로 다 풀어드리지만 리오프닝 수혜주들은 여전히 좋을 거라고 봅니다. 대표적으로 항공주, 호텔, 레스토랑, 레저 아니면 슬슬 옷도 사입기 시작하실 거고요. 밖에 나가시니까 화장도 하시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저는 여전히 좋게 봅니다. 그래서 지난주 말에도 보니까 미국 주식 중에 항공주 같은 게 많이 올랐더군요. 아메리칸 에어라인이나 이런 것들은. 네, 꾸준하게 오르고 있는 상황이고 특별히 거 안에서도 해외 항공들은 좀 덜 할 테니까 해외 여행들은 당장 안 풀릴 테니까 국내 여행 많이 하고 있는 사우스 웨스트 에어라인 이런 걸 저희가 계속 추천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네. 아마 오늘 저 방송 내용 자체가 조금 어려우신 분들이 많았던 것 같은데 아주 쉽게만 말씀드리면 일단 금리가 올라가는 거에 약간 한계가 좀 온 것 같다. 그렇게 막 예전처럼 급등하고 이런 데는 좀 저항들이 생길 것 같다는 게 하나가 있는 것 같고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금리가 이렇게 되면 보통들은 성장주가 아주 괜찮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지금 상황은 우리 팀장님 보실 때는 그 성장 빅테크들이 막 가기는 좀 어렵다. 왜냐하면 규제를 좀 세게 하는 사람들이 여기저기에 좀 들어온 것 같아서 그러면 이제 뭘 추천하느냐? 방금 말씀하신 그런 종목들이 아마 괜찮을 것 같다. 네, 한동안 또 괜찮을 것 같다. 그리고 단기적으로는 성장주가 금리 상승세가 약간 주춤하면 성장주가 괜찮을 수 있는데 빅텍 배팅보다는 오히려 지금 할 거면 시장경주 배팅이나 아니면 반도체주처럼 많이 빠진 애들 배팅하는 게 좀 낫지 않겠냐라는 겁니다. 잘 정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금리 오르기 어려운 이유들 같은 건 사실 이 내용은 정확히 이해해야 되는데 아마 정확히 이해하기는 조금 쉽지 않으실 수는 있을 것 같긴 해요. 또 오디오를 듣는 분들은 아마 이게 그래프를 또 못 보시면 더 어려우실 수 있으니까 나중에 다시 한번 보시길 바라겠고요. 오늘 월요일 아침 저도 그럼 방향을 좀 한번 잘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KUG권의 김이력 팀장님이었습니다. 매달 월급처럼 따박따박 배당을 받는 ETF 그리고 1년 사이에 10배가 오른 테슬라 미국 시장에 상장을 준비하는 쿠팡까지 소식은 많이 들리지만 미국 주식 투자를 시작하기에 아직은 어색하신가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방황하는 20대부터 본업에서도 투자에서도 성과를 내고 싶은 30대 노후를 준비하는 40대, 50대까지 미국 주식의 세계에 입문하신 분들을 위해서 3프로TV가 준비했습니다. 3프로TV 주식대학 봄학기 미국 주식에 미치다 장우석과 이학령의 미국 주식 완전 정복 미국 시장의 제도, 특징, 세금부터 기업의 가치 분석, 포트폴리오, 유망 종목까지 장우석 본부장, 이학령 대표와 함께 한 발자국씩 나아가면서 평생 투자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3프로TV가 미주미 미국 주식 완전 정복 클래스와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합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서 강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 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3프로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들에게 물어봐